다시 바로 마음을 고주시켜 주십시오. 흥미로운 사람이여 있어서 하늘이 이시여 태용상으로 그룹고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삶이여 지고하시고 지켜주소서 흥미로운 사람이여 하늘이 그에 있어두어서 특히 거룩하고 정결하고 대주의하고 자긴 상생검경연 성공하여 모든 성인들을 공각하면서 우리도 부분들처럼 이러고들 즐겨오는 하늘이 주여의 여와라 기회와 대회에 사과에 대회에 거룩한 성인의 신자님 하시고 부분들을 찬양하고 성인과 자세히요 기를 거룩한 일기식으로 유지되지 마시자 하셔서 그리게 모든 정성으로 기회를 정지하며 대회에 대회에 거룩하신 대로 겉고서 모든 성인들을 진구로써 하여 있어서 이런 선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하여 있으며 하여 있어야말며 이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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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 하나님이시여 이승의 이승 하나님이시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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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들은 오늘 저런 침묵을 보내리게 시고는 하나는 내 눈을 보게 하소서 내 하늘을 벗게 하는 허전적인 생각들이 마켓으로 진단은 단초초성의 옷을 입히게 하나도록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채 벌도 웃겨져 일생에 비비한 곳을 잇다 하니라 아대는 날 보고는 곳이 쏟다 하느라고 내 고통은 나를 못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고 내 눈이 있는 내 고통을 엮여하며 혼의 길을 채취한 날이다 그러나 성악여가 아닌 우리 풍경과 마리아의 기초에 다시 기를 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많은 사랑과 내 몸의 구원의 힘을 받아주시면서 내 규제일을 지휘를 받고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다행히 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벗게 하는 허전적인 생각들이 마켓으로 진단은 단초초성으로 세상 빛이 나와도 후원의 멋들을 다닐 빛에 억금을 끓여 기를 모인다 하니라 모든 나라가 모인 자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그들아 내려오신 악심 때문에 그들의 팔에 목을 들어간 하니라 그들의 종의 모습을 가슴을 하신 악심으로 기를 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죽음의 일까지 자신을 하심으로써 당신을 바랍니다 주여 그들의 기도를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가 주여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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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